오늘 저녁 10시 19분에 일본 도쿠지역 미야기현 북부에서 규모 2.6진원의 깊이 10km, 10시 48분에는 호쿠시마현 아이즈에서 규모 2.9진원의 깊이는 10km, 10시 57분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2진원의 깊이 50km의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규모 5.0, 5.75.4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연속 3번의 지진이 도쿠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으므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지진의 추위를 반드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러하였듯이 작은 군발 지진으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규모 6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곳의 활성 단층대에서 지진이 연이어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패턴을 가지고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몇 년 동안 나누어서 발생하여야 할 지진의 패턴이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터키의 대지진이 일본과 중국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인 10월 24일 오전에 터키 동부의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난 99년 터키 이즈미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후에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표면에서 5km 떨어진 매우 얕은 지점에서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이후 그 지진의 영향을 약 7개월 후인 10월 24일에 서쪽에 터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돌아와서 2023년 4월 1일 현재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던 지진의 형태와 연쇄. 화산 폭발은 터키 대지진과 연관이 있는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현재 일본 열도 전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